나 이뻐하리 나 이뻐하리 나 이뻐하리 나 이뻐하리 나 이뻐하리 나 이뻐하리 자 아시는 뭐 상품 없나 아 이거 어렵죠 그죠 이게 바로 핑계 없는 무덤 다음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길어서 어려운거 같은데 좀 짧은걸로 나왔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 아 예 맞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넘니까 어 저 손 들었다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어 니지바드 렌즈 아니 아빠가 맞추고 아들이 맞추고 자 그러면 다운드 한번 보내주세요 자 이건 뭘까요 어 쟤 뭐야 아 아 아 아 쟤 쟤 눈치러 보지 말고 아 동네 눈치러 보지 말고 아 아 아 이거 다 된 밥에 다 된 밥에 아 도둑이 제발 아 이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제가 굉장히 오늘 시간이 4시가 됐는데 그래도 스페셜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재밌어요 한번 한 번 더 한 번 더 세라였어요 자 아시겠죠 세라는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는 아 아 아 아 아 김민숙 집사님 네 김민숙 집사 아니에요 자 뭐든지 잘생긴건 자기 남편이라고 자 다음 보여주세요 여자분인데 남자분 같은데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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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머리스타일이 선생님이랑 비슷하다 자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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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게 나왔어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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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네 아 에잇 집사님 맞아요 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 다음을 보죠. 다시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. 자 봅시다. 예쁜데? 우리 아들이야? 어느 집 아들인 것 같은데? 사진이 잘못 나왔어. 우리한테 고 잘생겼어. 오 잘생겼다. 자 다음사람 한번 봅시다. 자 열어주세요. 손흥이 한거. 손흥이 한거. 손흥이 한거. 손흥이 한거. 자 어디를 보시네요? 손흥이 한거. 틀렸어요. 장시형. 본인이라고. 자기가 못 맞추는거야. 내가 맞췄잖아. 자. 어떻게 알지? 오. 다귀도 못 알아봐요. 자 다음 보여주세요. 자 이게 누굴까요? 하하하하. 저기 어디야? 자 또 열어주세요. 아 이거 뭐지? 아 회피십시오. 저희 마침. 자 열어주세요. 자 누굴까요? 자 열어보세요. 화장하셨네. 아 조지영 장군입니다. 조지영 장군님. 닿는 분이 계속 모르세요. 열어주세요. 아아. 눈썹도 말았다. 같이 눈썹도 말았을까요? 기뻐하리라